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을 찾는 문제인데요 먼저 첫번째 자료를 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그 재판의 그 기본 문제가 된 경우에 당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자기 마음대로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어느 A라는 곳에 위험법률 심판을 제청한대요 아 그럼 A가 바로 헌법재판소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은 헌법의 구속을 받아요 지배를 받아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행복하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법률이 있으면 이 법률은 국민의 이 헌법성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하도 많은 법률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법률은 좋은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법률은 만들다 보니 이상한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럼 이상한 법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 법률을 없애거나 만드는 건 어디서 원래 담당하죠? 국회라는 곳에 입법권이 있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없애는 일을 담당하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해주지 않으면 반대로 국민은 이상한 법률이 만들어져도 구제수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한테도 구제수단을 준 거예요 하나의 보충장치를 만든 거죠 아 법률이 이상할 때는 헌법재판소로 와봐 그럼 우리가 법률을 없앨 수 있어 얘네가 법률을 만들지는 못해요 창조는 못해도 파괴는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2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A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아 아까 A라는 곳이 헌법재판소였죠 이것도 1번이랑 비슷한 맥락인데 1번이 법률에 대한 걸 다루는 거였다면 2번은 좀 다른 유형의 헌법소원 심판을 말해요 그 다른 유형이라는 건 뭐냐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는 게 또 다른 종류로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법률 자체가 문제돼서 재판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위헌법률 심판 혹은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이 두 가지 구제 방안이 있었죠 근데 지금 재판 중이 아닌 사람도 그 어떤 국가의 작용이죠 공권력의 행사 국가가 나한테 뭔가를 했어요 경찰이 우리 집에 와서 조사를 했어요 혹은 불행사 내가 경찰이 필요한데 안 왔어요 그런 거 국가가 어떤 작용을 하거나 안 함으로 인해서 내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재판을 하는 와중이 아니더라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재판을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해석하는 이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른 걸 찾아보면요 1번 A의 장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건 국회의장이죠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해요 2번 A는 심급제도에서 최종심을 담당한다 아니에요 심급제도라는 건 일반의 법원 시스템을 말해요 법원은 어떻게 운영되죠? 1심 지방법원에서 하고 2심 보통 고등법원에서 하고 단순한 사건은 또 지방법원에서 하고 3심은 보통 대법원에서 다 하죠 그렇게 해서 다 끝내는 거고 이 재판 자체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봐주는 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뭘 하는 데냐면 이 재판을 하던 와중에 아 이 법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잠깐 도움을 주는 존재인 거예요 어 그래 이 재판이 그 법조항 이상해라고 하거나 어 안 이상해라고 하거나 그렇게 의견을 주는 기관이에요 근데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심을 담당하기보다는 중간 조언자 별개의 존재인 거예요 그 다음 3번 기억에서 위헌결정이나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위헌결정 헌법재판소가 어 그래 이 법률 잘못됐어 위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위헌 헌법에 위반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겠죠 바로 효력을 잃어요 바로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상당히 강력한 곳이죠 상실한다 4번 소송 당사자가 기억에 재청을 신청하면 법원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된다 아니죠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줬지 말지는 자유예요 다만 법원이 이 신청을 안 받아주면 그 소송을 하는 당사자는 바로 자기가 헌법재판소에 갈 수가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 5번 니은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는 없다 니은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었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만약에 어떤 법률이 문제가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도 심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이렇게 해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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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